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사람을 생각한다 멀어진 사람 좋아하였다 사랑하였다 그렇지만 우린 헤어져야 했다 불같이 뜨겁던 그 입술 아 솜처럼 부드럽던 마음 저 문은 잠깐 혼자 앉아서 고독의 경험 나는 울고 있다 아 불같이 뜨겁던 그 입술 아 솜처럼 부드럽던 마음 저 문은 잠깐 혼자 앉아서 혼자 앉아서 고독에 벽혀 나는 울고 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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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